오 열리네 아 열린다 오케이 라이프야 지금부터 좀 스무스 할라나? 라이프야? 다행히러 갔구나 아 빠져먹을래? 저까지 먹을래? 어 뭐라고? 한참 남았어요 한참 한참 남았어? 예 X됐네 아 근데 지금까지 투티오를 했다고 생각하자 그래 우리 이제 좀 익숙해질 것 같아 솔직히 처음이 어렵지 끝날 때쯤 되면 프로가 돼있거든 그렇지 어느정도 팁 다뤘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12시도 안정할 것 같은데 12시? 화약 좋고 여기도 뭔가 도르래 필요하고 필요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액기스네 저기가 처음에 내렸던 거기 같다 왠지 어 그 마을 느낌이야 작물장 뭐야 이거 이스타이가 목격상 여기요 똥깐 똥깐 아니 뒤돌아서 똥깐 여기? 응 배구도 그렇고 어느 게임이나 똥깐에 뭐 있거든 어디서 개소리? 오포도 약간 어 더 돌고 여기가 빨간색으로 나온다 아 그렇단 말은 뭔가 파밍을 돌했다 어 그렇지 여기가 빨간색으로 나온다 흠버가 있다는 얘긴데 뭔가 안했다는 거 같아 여긴 아니야 확실하겠다 알려줄게 여기 서라 아 이것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였구나 여기 열쇠 모양 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떴다 떴다 여기도 안 열었다 좋았어 락핏이 없으니까 이건 패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안돈데가 돌은 안 되죠 여기 가야 될 거 같아 마을 서쪽에 핑 찍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참 좋을텐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길씨들한테 참 필요한데 계속 봐야되네 여기에서 이렇게 나갖고 아 아니다 이렇게? 맞네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로 갈려면 어떻게 가야돼? 여기서 봐 여기서 나가갖고 여전사상 이렇게 가야되나? 뭐야 길 존나 복잡하네 지금 있는 집 저거 골목길로 나 있는 거 아냐? 집 들어가봐 나갈 수 있는 길 없어? 집안에 염져? 미안해 아 그냥 나가서 일루에서 나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야될 것 같은데 응 그러다 여기도 열쇠 열쇠나 저 열술 있을 것 같은데 가볼게요 가봅시다 아 이거 강박증이 아니고요? 강박증이 아니라 이거 근데 털긴 털어야 해 털다가 뭐가 좀 단서 나오고 그래버리면 반대편이지 않겠다고? 아까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서 열어야 되는 거 이거 털어야 스토리 진행이 되니까 이거 형님들 인정? 응 오른쪽 저거 이스터 이거 이스터 이거 이스터 이거 개맞네? 액막에 사냥을 바친다 이것을 부숴다는 벌을 바를 것이다 바로 벌 받아줄게 맵키자 어떤데 길기억함? 어 반대편이네 어 여기서 교회 교회 좋다 교회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응? 사고현장 EWRW 아 그 처음에 생체변기 우리 처음에 왔던 자나 응 아 일단 기억해놓자 교회가 교회가 전향하는 곳 오케이 교회가 전향하는 곳 와 잠깐만 어 여기로 해서 어 여기네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야되네 어 그렇게 가야되겠다 희경지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 되네 새끼 여기? 어 가다가 새끼 아냐아냐아냐 맥큐 보실? 아 이제 박지 나올라 맥 어 아 여기 할비 했을 땐 된대 어 닭 갑자기 생겼어 갑자기 닭 생겼어 돌아서 어 어 어 콩콩콩콩콩콩 뺀어요 아 어 어 어 어 어 권총이 이제 강력하다 어 2대 맞으니까 아주 강력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여기서 오른쪽인데? 오른쪽! 오른쪽 꺾어봐 여기? 어 여기네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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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건가? 야 야 응 아니야? 책가비 어 이거 이거 잡혔다 도전까지 깨졌네 쇠고기? 뭐야 상인 듀쿠에게 건네라고? 아 듀쿠가 닭고기 좋아하나보다 음 그리고 맵 한 번만 끝났네 아 여기서 못 남아 가나 절리로? 까비 막힘 아 그래도 이거 템파밍 하네 했다 쇠고기 듀쿠한테 갖다주면 될 듯? 오빠 닭고기 좋아해? 닭고기 좋아하지 치킨 좋아해? 어 이따 치킨씩 먹자 그러면 혹시 후라이드? 양념 반반? 난 반반 아 저도요 윙봉? 가능? 어 그래 뭐가 됐건 어 개꿀 개웃기네 근데 우리 아까도 닭 먹었던거 알겠지? 저장 뒤에 어 닭 먹었지 찔러 먹었지 그래 오케이 하고 듀쿠한테 갖다주면 되나? 잠깐만 교회는 이렇게 돼있고 여기는 락핏으로 열어야 되는데고 여기가 안 가봤어 거긴 안 가봤어 문이 여자비 문이 잠겨져서 안 돼 잠겨져서 어 우리가 듀쿠가 여기 있으니까 듀쿠한테 일단 가는게 맞는 거 같아 어 가깝다 어 듀쿠한테 가자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오 이걸 발견해? 오 어 지나쳐 이제 오빠가 반짝반짝거리는거 잘 봐 음음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파는건데? 뭐지? 뭐지? 왜 파는 아깝지? 이대로 먹을 수는 없다 어 그러면 조합! 조합 내려가 조합? 나가보자 아까 이대로는 라는 말 붙은거는 조합해가지고 조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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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사가 아니고 조합 조합? 어디다가? 아까 그거랑 혹시 모르잖아 닭고기랑? 야이 애초에 안돼 조합가능이라는게 여기 있어야 가능한거야 아니야 아닌가? 생닭고기랑 얘기를 어떻게 조합을 해 불가능? 그렇지 같은 물체가 아니잖아 아니 갑자기 목각상에다가 고기를 딱 붙었는데 그게 일단 팔지마 이대로는 먹을 수 없다 우리가 1200원 아깝진 않잖아 이것도 할 필요 없고 수정조각만 갖다 팔면 되고 괜히 안내 괜히 안내 근데 왜 뒷가운데 왜 들고 가라했지? 팔아보라고? 하나만? 아 싫어요 하나만 팔아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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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팔아봤자 그냥 돈만 주고 뭐 다른 얘기가 없을 것 같아 팔지마 어... 그래 굳이 팔 필요가 없어 날개가 4개 달린 문장이 또 배라하네 이 새끼들 날개가 존나 그럼 이 마을에서 진행을 해야되네 날개 4개 달린 더이상 위아래 문 열 필요 없고 이 마을 여기서 싹 다 진행을 해야돼 뭐든지 일단 전사장 전사장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마을 서쪽으로 가자 이렇게 마을 서쪽? 어 쭉 내려가면 돼 전사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맞네 어 이렇게 가는 거였네 와 나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개 짤병했잖아 아아 왼쪽으로 갔으면 됐었는데 아주 좋았어 자 여기서 길 안내해봐 여기 오른쪽 문 아니야? 아니야 방금 쳐다본쪽 쳐다본쪽 아니야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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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길치련들 진짜 목바란 나랑 조자 레전드네 이거는 꼽을 거 필요하고 그 v 한번만 이상한 줄 알았어 다시 나와 아니야 어 아니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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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른쪽 여기 아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막혔네 어 막혔네 왜 막혔지 오빠 폭탄 써볼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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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은 폭탄은 말이 안돼 왜에에에 폭탄 써보자 폭탄 여기 안 돼 딱 봐도 안 되는 거 딱 보여 아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만 믿어봐 여기다 폭탄을 쓰라고? 그래 여기 길 막혀져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아니잖아 열 뚫리는 걸로 나오잖아 쓰자고? 써보자고 여러분들? 어 잠시만 잠시만 여기서 멈춰봐 맵을 켜 맵을 켜 뚫리는 걸로 나오잖아 근데 이거 에바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교장해놨잖아 어차피 저게 부서지면 말이 안 돼 이거는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봐봐 밑에 지푸라기들 있고 일부러 막아놓은 느낌이야 다른 쪽으로 해서 지하로 해서 가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지금 길을 풀어놨을 거란 말이지 쉽게 안 해놨을 거야 여긴 날개 4개 날린 태아문장 필요하고 응 이것도 무슨 문양 같은 게 필요한 거 같은데 표경지 루이자 집 했고 우물 닭 잡고 우물? 우물? 근데 우물 아까 그거 눌렀는데 뭐 뭐 못 쓴다 했잖아 응 우물 닭은 잡았고 분석을 해보자 나을 서쪽으로 어떻게 가지? 응 저 집으로 내려가야 되나? 어디? 지금 저 파란색 게 있는 집 우리가 클리어한지 여기? 응 여기인데 밖으로 이렇게 못 나가게 돼 있었어 아 맞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갖고 이렇게 해서 갈라 그랬었는데 여기도 닭 잡고 그러고 나서 갖다 주고 왔잖아 오빠 근데 봐봐 닭 잡고 막혀있었지 저기는 막혀있는 게 확실하게 선 거어졌잖아 근데 저기는 선이 안 거어졌잖아 그래서 폭탄을 써보자 이거 우리 저장해놨어 그래 저장한 거 우리 하는 것도 없어 별로 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가까운 데 저장하는 데가 교회 있으니까 교회에서 저장하고 아 저장 이미 했어 이미 했어? 어 우리 아까 주크 한 데 가기 전에 저장하는 거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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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폭탄 정도야 뭐 아싸 어 여기지? 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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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잖아 안 된다고 까비 괜찮괜찮괜찮 헤헿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교회 가야겠다 여기 교회 가서 다시 원상복가 철장 열쇠라고 돼 있으니까 철장 열쇠를 열어보면 되는 부분 아니야? 어? 철장 열쇠 있잖아 우리 어 철장 열쇠 다 교회 뒤쪽에 얘도 하나 열 수 있네 그니까 교회를 가서 다시 저장 불러오고 내가 진짜 바보였던 게 우리가 방금 했던 게 이렇게 마우스 휠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갖다 대면은 뭘로 열 수 있는 게 다 보여 아 맞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철장 열쇠 이렇게 X나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X나 병식같이 했던 거야 그동안 맞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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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네 맨날 ELC가 저기 쓰이는 거 같아 무슨 문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X나 막막했잖아 맞지 어 깨달았으면 됐지 뭐 일단 불러오자 나 그 쓴 거 좀 미안해서 그래 아 괜찮아 아이씨 3천은 괜찮아 괜찮아 오오 자 철창 열쇠잖아 아아 철창 열쇠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열고 따주고 에너지 에너지 충전 에너지 충전해 다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그냥 그냥 닭고기일 뿐이야 이거 뭐 조합하고 할 필요 없어 아니 근데 그것도 있잖아 아직은 먹을 수 없다 아직은 먹을 수 없다 있잖아 가지고 있지 뭐 뭔가 진짜 있을 거 같은데 응 가지고 어 어 이건 이스터 이건데 아 이스터 이거네 왜 설레하고 그래 먹어 응 오케이 그럼 여기는 반대쪽이 잠겼고 여긴 나중에 뚫리겠네 게임하다보면 완전 우리 20% 밖에 못했네 진짜 오케이 그러면 철창 열쇠를 열 수 있는데 다 열어봅시다 철창 열쇠 응 밑에도 저거 여기는 자물쇠로 되어있고 응 여기 철창 열쇠인데 어 여전사장 사장 근데 거긴 안 뚫렸잖아 여기 둘 다 문이 안 열렸어 맞지 아 날개가 4개 달린 태아 열쇠 저긴 아예 안되는 거 맞고 그게 왔던길 아닌 거 왔던길 맞아 응 여기 여기 두크 있고 맞네 우리 우리가 뭘 넣어줬을까 음 일단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저기 중앙은 뭐야 어디? 아아 아니아니아니아니 저거는 그거구나 루이자 집 아까 그 아줌마 집 응 맞네 다 죽었던 와 여기로 어떻게 가야될까 일단은 여전사상 있는대로 나 다시 가자 거기가 중앙이니까 응 좋은 생각 나름 잘 쫓고 있어 응 나름 스무스해 어 근데 그 불쪽에 그 빨간 모자 남잔가? 그거 그거는 근데 남자한테 그거 뭐 갖다 줘라 뭐 어쩌라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자고 왔는데 아직도 개마보 이노 디귿디귿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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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리잖아 밑에 있는거 여기도 안 열리고 저기도 안 열린다 그러면은 아까 오케이 이 집에서 여긴 락픽으로 못 여는 거였고 락픽이 아직 없고 왔던 집 흠 아 어? 엄마 밑으로 안 돼 죽내라 엄마!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오빠가 더 놀래 야! 야! 와 데미지 개쎈거 보소 됐다 됐다 와 깜짝이야 놀래라 똥간 똥간 오 오 먹을 거 없네 뭐 총 내려가면 거기다 우리 계속 하려고 어어어어어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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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을 서쪽 어 자랐어 자랐어 무슨 수를 쓰면 무슨 수를 쓰면 무슨 수를 쓰면 무슨 수를 쓰면 그놈의 무슨 수를 쓰면 아 여기 좀 열어놔야겠다 아 답답해서 뒤실뻔했네 여기 시골 어휴 시골 여기 안 있네 여기 아까 문 문 열었잖아 어 야이씨 엘 라이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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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는 거지 음 아 풀리니까 속 시원하다 인정? 어우 어우 편안 편안 어 편안하네 어? 뭐야 아 그거다 기계 그거 어 어 창문 밖을 보아라 창문 어? 잠깐만 어 창문 밖을 보면 왠지 비밀번호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응 아니고 아 이런 커질 녀석 어? 공사 공팔 공사 엄마 아 자꾸 아 소리도 그만 집으세요 나 때문에 놀란거야? 어허허허허 아 내가 놀라긴 했네 아 소리도 그만 질라 아 어 미안 미안 어 어 심장해 어 여섯 자리? 어 열 여섯 자리? 오빠 다시 봐 봐 다시 봐 봐 YM 0804 YM? YY YM 맞나? 가까이서 못 가서 보자 YM 맞잖아 YM 0804 어 YM 0804 앞자리는 영어로 돼 있나봐 아 맞네 어 아닌데? 아닌데? 나 0, 8, 0, 어? 0,7, 0,4, 0,8이네! 쳤다! 07, 0,4, 0,8! 0,4 3? 4 0,4였지? 8 오! 오! 오? 새로운 건총? MC1911 좋지 저거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진짜? 어! 이걸로 이제 다 돌릴 수 있는거 우물 우물 우물도 있고 다리도 있었어 아 좋았어 존나 깔끔했다 아 방금 존나 서무스 했다 놀린거 빼고 뭐야 뭐야 아 아 어허 교물들 존나 튀어나오 소리 좀 많네 흠흠흠 아 아씨 탄없는데 아씨 탄없는데 만족놈 샷콘으로 한 방으로 컷되는 애들이 있고 어 어허 아 야이 개 어 이렇게 최소의 피가 나오면은 그래 먹으라고 뜨네 그전까지는 먹지 말자 우리 그래 좋아 아 아 총알알까 괜찮아 괜찮아 아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다가 쑤시라는 얘기 뭔가 다른 도구? 이 도구 아니야? 엄마가 그 들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응 아니야 아 아 들고 있을 수가 없네 아닌가보네 아 왜? 아까 그 자동차같은거 자동차라니까 어 그러네 그니까 자동차도 되고 아 넌 자동차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거였구나 어 어 자동차도 되고 난 이것도 되는줄 알았지 음 트랙터 나도 나도 우와 만능인줄 알았어 나도 좀 친절하지 못하네 어 어디였지 거기가? 잠깐만 여기 들어오기 전이었어 어 트랙터가 여기 이쪽에 있었나? 잠깐 우물 우물은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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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대고 하 길치련들 진짜 이 줄도 어떡하지 진짜 형님 일단 여긴 아니었어 여긴 일단 아니 어? 아니었고 여기 우물 아니었고 어 오빠 왼쪽에 어 여기다 저거다 저거다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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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찍어놓고 싶다 진짜 응 잭핸들 잭핸들 오케이 됐스 좋아요 근데 이거 써서 뭐해? 응 회수 안되네 확인 뭐야 헷 떴다 근데 안 떴어? 야 우리 저녁까지만 가지 말고 낮에 끝내보자 그래 우리 해 지기 전에 끝내보자 응 뭐지 이거 근데 이렇게 올려놨다 라는 것은 밑으로 기어가란 얘긴데 어? 맞는데 똑똑하네 응 어 컷 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아 병신 기어가 그냥 하기 전에 한 5초만 참아봐 5초 뒤에 내가 기어가고 있을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어 어 우리가 조금 여러분 뇌 용량이 딸려서 살짝 좀 늦어 어 5초만 기다려줘 5초 5초 그리고 우리 사실 뭐 게임을 잘 하려고 보는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잘 빡대가리 둘이서 잘 풀어나가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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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을 보는거지 응응 음 여기도 뭔가 있나보다 어 오빠 어 양 아니야? 어 양대가리 양도 잡힌다 그러네 아까 그 양 그 반 몸통 있었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도 락픽으로 풀어야 돼서 이렇게 표시가 났구나 어 락픽이 없으니까 어 잡아먹는 소리야 뭐지 어 잠깐만 돼지인데 저거 돼지.. 돼지네? 돼지 없나보다 코아 네 일단은 칠 한 번 해주고 엄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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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새끼야 빡쳐서 총 되는거 존나 웃기냐 왜 어? 돼지고기? 돼지고기요? 돼지고기요? 90% 싣다시 장 아무리 많이 사려서 여기도 락픽으로 여는 거 어 문 여는 소리 뭐야? 내가 엉덩이로 살짝 열었어. 엉덩이? 어. 어? 여기로 나가면 우물. 아까 들어왔던데. 안 돼요. 이제 여기서 근데 다 한 듯? 낙비? 다 한 거 같아. 어 근데 저기 왜 빨간색 돼있지? 키도 없는데? 여기? 그니까 여기가 빨간색으로 왜 되어있는 거지? 뭐 놓친 거 있나? 어? 아아아아! 아 여기서 여기서 위를 봐야 돼, 인정? 아 인정. 그리고 빨간색 절대 놓치면 안 돼. 인정? 오케이 인정. 형님들 이래서 저희가 빨간색 돼있는 거 파란색 만들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못 여는 거지. 락픽이 없어갖고. 일회용 그 저거 이거. 그치 그치. 이런 거는 안 되고. 넘어가고. 자 루이자 집도 다 털었고. 이제 락픽 없는 집. 자물쇠 저런 안 되겠지? 밑에 있는 거. 남쪽에. 요거? 어. 자물쇠? 저기 검은색 돼있는 건 그거잖아. 어 이거 이거 우리 가지고 있는 열쇠. 철장 열쇠. 검은색 집은 우리가 아예 창 그거. 안 갔던 데네. 안 갔던 데잖아. 저기도 우리가. 어 그럼 가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어. 어 일루. 가보자. 가보자. 할 수 있다. 응.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집이.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겠네. 아 오 됐는데. 여기 아직 안 가봤으니까. 어.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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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이다 좋다. 조합할 수 있다. 어 용액 2개. 탐. 총 바꿀까? 탄 조합하자. 오케이. 하고. 총 바꿀 수 있어. 완전 자동 사격이 가능한 권총이고. 이거는 이제 조금 작은 반자동 피스톨인데. 이게 좀 더 데미지는 세고. 이거는 좀 저기지. 이제 연사가 된다는 거지. 빠른 거? 응. 그러면 데미지 생긴 게 낫지 않나? 그렇지. 그냥 그냥 총 쓰자. 데미지 떠? 데미지는 안 떠? 이건 우리 업그레이드 해왔잖아 그동안. 앞에다 뭐도 달았고. 하나 또 달 수 있어. 어? 아 아니구나. 이거 아니겠지? 바로 넘어가버리고. 오 나이스. 오. 들어오는 거 좋아하고. 다시 나가서 창문으로 나가자. 반대 조정. 창문으로 나가서 오른쪽. 돌아봐. 어. 여기 내려가 봐. 가까이 오면. 조준해서.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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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 아까워 넣어둬 넣어둬. 아니아니 넣어둬 넣어둬. 아니아니 넣어둬 넣어둬. 어 세 마린데? 어 그러면. 나 빼대. 안 죽어? 죽을 때 모션. 어 죽을 때 모션. 약초 두 개. 야 야무지다 오빠. 세 마리. 그래 이게 깔끔해. 이게 깔끔해. 어. 그리고 내려가자. 어. 세 마리한테는 쓰는 게 괜찮지. 음 세 마리는. 인정이지. 김정이지. 잠깐만. 저길 어떻게. 아. 아 밑으로 내려가면 저 자물쇠가 있네. 여기서. 어 잠깐만 뭐야. 오. 오 이게. 저기요. 어디 때려야 되는 거야 얘. 오.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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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제 해도 될 듯. 머리 이제 해도 될 듯. 머리. 머리. Sap. 가리. 오오. 어오. 어오. 어호. 그러자. 그치? 무가리? 무가리? 야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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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깰 끔 야 이거 또 비싼거 또 나왔네 근데 우린 돈이 많아도 그 상점에서 너무 죽게 팔아갖고 아 맞아 아 왜 너무 그래 좀 풀어주지 열쇠 아니 위에거 열쇠 아니야? 요 열쇠가 자물쇠라고 되있더라고 철장도 아니고 그럼 파밍을 해보고 안 나오면 제끼자 어 방금 열린거 아니야? 일단 우리가 맵보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거? 열렸어? 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제 맵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어 철장 맞다는데? 철장이라고? 이게? 아니야 철장 철장 열쇠라고 되있었어 어? 아 무형? 무형 똑같이 생겼네 철장 열쇠 봐봐 저 동그라미 두개 열쇠 똑같이 생겼어 여기 자물쇠라고 되있고 요것도 자물쇠라고 되있고 요게 철장 열쇠 아니 근데 봐봐 그니까 문양은 나도 알아 아 어 그치 난 아까 알고 있었는데 넌 이제 알은거네 음 미안 어 근데 이게 오빠가 말하는거 못많은데 알겠어 방금 자물쇠랑 이제 이해한거야? 자물쇠랑 알려있었던거지? 어 이거? 아니야 알고있었던듯 하자 야 자물쇠는 그냥 칼로 때리면 되는거네 아 이제 다 알았어 우리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형들 이제 3분의 1이거든요 어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오케이 마을 싹 다 그냥 털어버려 어 다 털어버려? 음 오히려 좀 이해력이 좀 딸린 빡대가리들이라서 오 락픽? 락픽까지 조졌다 와 끝났다 근데 완전한 락픽있으면 좋겠다 오 씨발놈 개 개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 막 씨발놈 막 흐흐흐흫 봐봐 처음엔 욕안하더니 이제 쏠쏠 욕을 어 몽통? 몽통? 아닌데? 몽통은 아닌데? 뭘 또 먹어야 돼? 대가리를 먹어야 될걸? 인형대가리? 맞지? 둘 다 몽통이네 그래 대가리들 다 만들어서 갖다 파는거야 비싸게 저건 이제 퀘스트템은 아닌거 같아 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렇지 우리가 약간 얻어봐야겠다 그게 많긴 하네 어 돈이 많은게 응 그런걸 많이 얻어서 그런가 봐 어? 용무가 있으신 분은 보십시오 장인이 오랫동안 부재중이라 집 열쇠를 대신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정원사니까 좀 이따가 관련된 아 이거는 진짜 안열러질거 같은 느낌이야 어 맞네 악기 장인의 열쇠라서 잠시만 그거 글 한번만 볼래? 장인이 오랫동안 부재중이라 집 열쇠를 대신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조셉 시몬 정원사라잖아 정원사니까 정원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원이 없네 그냥 하자 그래 아 없네 정원이 조셉 시몬 베네비엔토가 정원사 베네비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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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오른쪽에 그거 올라가는 거 있다 어? 쓸데없이 올라온 거 같고 아니야 괜히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진 않았을 거 같은데 어? 길 있잖아 이걸 이걸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었다고? 다른 집을 올 수 있게 됐네 아 여전사장 저거 우리 못 들어왔잖아 아 안으로 열 수 있네 이제 됐네 이제 여기 열 수 있네 야 됐다 깔끔하다 깨끗 야 이제 진짜 지름길 생겨버렸다 야 다행히 다행히 뭐 우리 이렇게 빨리 끝내도 되는 거야? 응 너무 깔끔하네 여기는 또 칼로 팍 때려버리면 되고 맞아요 그렇지 어 여기는 괜히 이렇게 해놨을 지 않았을 텐데 진짜 이렇게 치마고 근데 브이 눌러봐 파란색이 되잖아 파란색이죠? 어 그럼 그렇네 근데 그거 닭새끼들 봐라 웃겨 치킨 응 닭 잡아야지 600원들 600원들 잡고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우리 오빠 지치면 바꿔도 돼? 어 안 지쳐 안 지쳐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전 진짜 뚜바비가 그 좀 하다가 좀 지치고 저기 할까봐 근데 안 지치네 애가 진짜로 우리 진짜 켜놔 할 수 있을 듯 여러분들 어 여기서 아까 뛰어내렸었죠 수정덩어리 오케이 그리고 흠흠흠 이 집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잠겼다 parting 쪽에서 잠겼다 흠흠흠 여기 안 열린다 그럼 사다리 타고 가갖고 안으로 들어가야되겠네 흠흠흠 아 그러네 얘들아 근데 뭔가 뭔가 너무 잘 풀리니까 괜찮지 않아 이걸 노란색으로 개놨을까 얘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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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또 있다 야 근데 50발 있어 총알 어 갑자기 왜 많아졌어? 모르겠어 아까 내가 그만큼 많이 샀나봐 아닌데? 사고 난 뒤에 개 없어졌었는데 어 지금도 총알 39발 49발 있네 오 좋다 거의 50발 권총탄약 또 먹었다 오 54발 총알 많아 좋다 뭐야 어 2개의 열쇠를 날개 2개 달린 열쇠는 하나의 부품일 뿐이다 완전차가 되면 3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그니까 열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 4개를 만든 다음에 다음 맵으로 넘어가는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조합했다 어 됐다 됐네 됐네 바로 됐네 V 눌러서 확인해보면 되지 끝났네 어 여기가 이제 여기 거는 3개 다 잡았고 잡았고 여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어 갔다가 가도 돼 여기를 넘어가야 돼 근데 일로 해서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해서 어 여기를 열어줘야 되거든 응 여기도 안 갔어 지금 안 간 게 좀 많네 응 클리어 가자 그러면 깔끔하게 그치 응 파이ướng 파세용 출근하러 갈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아침을 퇴근하고 퇴근하고 왔을 때도 게임하고있으면 우리 진짜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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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 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다 어 맞다 맞다 처음에 이 마을 존나 깍깝했었는데 진짜 들어오었을 때 자 다 잠겨있고 여기 뒷집이네 어? 아니 아니 뒤에 문 여기 여기 어 그리고 이 집이 이 집도 터밍 안 했네 아 맞네 우리 사나리 발로 탔잖아 어? 어어? 우물? 우물 손잡이? 드디어? 우물 싹 다 깔 수 있네 네 우물 싹 다 까버리자 이제 그래 아니 우물 근데 진짜 뭐 하는 거냐 진짜 우물에 뭔가 있겠지 여기 우물 하나 여기 있지 여기 총 우물 두 개 있었거든 우물 하나 두 개 우물에 애 몸통 있는 거 아니야? 아 우물 세 개다 소름 우물 세 개 근데 그렇게 쉴 리가 없지 여기서부터 뚜바비가? 어 뚜바비가 오케이 오바스 수담 수담 고생했어 내가 뭘 오빠가 고생했지 이제 내가 고생하라고? 응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응 이제 고생해볼게 양반다리 하려면 여기다 걸치고 앉으면 좀 편하긴 해 응 나 화이팅 근데 해도 돼 응 거기 그렇게 하면 꼭 오케이 으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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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일단 제가 해야 되는 게 응 우물 클리어 하는 거랑 그리고 안 깬 집들 응 안 깬 마우스 힐로 가면 돼? 이렇게? 여기를 가려면 뚜루룬 뚜루루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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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겠지? 뚜루루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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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괜찮아 어 지금 몇 시지? 지금 시간이? 8시 8시? 15분 나는 솔직히 2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나도 그럼 2시간 있다가 어 10시 되면은 그때 치킨집 여니까 치킨 먹자 응 좋아 너 진짜 치킨 먹고 싶어? 치킨이 맛있어? 뭐가 뭐 너 아까 닭고기 물어보는 게 치킨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냥 닭고기 나와서 드립힌 건데 아 진짜? 응 오빠는? 아침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침부터 근데 치킨 좀 에바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속쓰릴 거 같아 좋지 좋지 어 치킨 말고 약간 한식으로다가 응 어 그러면 한식으로 야무치게 응 먹어보자 나 사다리 그치 여러분 아침부터 치킨은 에바야 응 사다리가 여기 거 같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우리 존나 어려 걸릴 생각하고 있었어 뚜빠비도 오면서 유튜브로 보면서 터를 내둘렀을 거야 와 현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근데 한 번 해보고 나서 재밌으면 또 나중에 또 여러분들 신작 또 재밌는 게임 나오면은 현황 하면 좋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라서 바이오하자드는 여기도 사다리가 있네 아우 잘 잤다 오우 아우 잘 주무셨다 어 선창이 잘 일어났어? 고마워 선창아 으흐흐흐흐 어 내가 봤을 때 얘들아 2시까지 끝내면은 깔끔하게 우리가 빨리 잘 끝낸 거야 응 인정 이거 안 넘어가 지네 여기는 아우 빠지 천천히 해 브이 눌러가면서 어 아 안 넘어가 진짜 여기 막힘은 얘기해 응 쌈배 한 대 피워야겠잖아 쌈배 좋지 안 넘어 가진대 일로 가야겠다 어떤 애들이 똑똑 ocus 어 눈 눈 오 암막 아 제대로네 아 이렇게 밝았던지도 몰랐네 야 저장 한번 한다 응 저장해 응 어 여기 저장 맵 아닌가? 음 잘못 왔네 아 그리고 행위는 제가 약간 빨라지면 말해주세요 그 약간 제어 버튼 필요해가지고 그냥 저장 한번 하고 아 오물 지나왔나? 아 지나왔네 아 저장을 하고 오물을 가자 일단 코트 오빠가 한 것까지는 내가 똥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장하고 이제 베프스 플레이 발 앞에 오물을 두고 오물을 어딘지 찾고 있다 정답이 도르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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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 우물 손잡이는 계속 무한으로 쓸 수 있어. 우물 어차피 3개 있으니까 3개 다 하면 되지 뭐. 오케이. 잠시만, 우물 교회 옆에도 있네? 그러면 이 우물 갔다가, 교회 우물 갔다가 저장. 내가 아까 그 집은 가본 거야? 안 됐어? 이거 넘어갈 방법 못 찾고 있어. 있을 거야, 분명히.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일단 이 방법은 안 되거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잠깐만. 여기로 가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저쪽으로 우리가, 잠깐만. 이거 일로 해서도 안 되고, 여기로 해봐도 다 안 됐지 지금. 막혔지? 그치. 그럼 내가 봤을 때, 우물들만 싹 다 까고, 일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어차피 우리 테아열스 했잖아. 여기 하고 까고, 여기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여긴가 보다 그러면. 그치? 여기로 뭔가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살짝 있어. 다이나마이트로 깐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우물을? 락픽도 있으니까 락픽 깔 수 있는 데 있으면 까도 되고, 여기 뭐 다, 여기도 있고. 락픽 있잖아. 응. 락픽 어떤 모양인지 알지? 어. 우물 바로 뒤에 있는 집. 여기 락페이 썼네. 근데 락픽 하나밖에 못 쓰잖아. 그래도 쓰는 게 낫지. 그래? 일단 써? 어, 써 써. 그래? 여긴데? 락픽 어디 갔지? 어, 그거. 아이고, 우리 매력적인 코트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뚜바비는 그럼 배그 할 때 얼마나 받냐? 너 하루에 평균. 평균? 어. 너 4월 달에 얼마나 받았어? 아, 그런 거 수익받기는 별로 안 좋아하나요? 아니, 아니, 아니. 기억이 안 나. 아, 뭐야. 아이고, 우리 코랄다잉이가 또 119개를.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담배품 아니야? 아, 담배. 19세에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그, 어차피 전 담배 피고 올 거고. 뚜바비 올 때 KTX 타고 왔지? 어. 얼마 들었어? 왕복하면 한 8만원쯤 나올지 않을까? 아, 진짜? 어. 뚜바비 그래도 오늘 고생하고 저기 했으니까 20만원 챙겨줄게, 여러분들. 야, 야무지네. 아, 근데 너 차비랑 뭐랑 한 거 얼마 안 남아? 야무지네. 줄여도 생각하고 10만원 밖에 안 돼. 네. 야, 오빠야 멋있다. 아니야, 챙겨줘야지, 맞지. 오, 오빠 진짜 멋있다. 덜 심히 하겠습니다. 막, 정신 차리. 자, 하트 치즈 한 입. 덜 심히 하겠다. 형님들. 뭐 리액션 시키실 거 있으시면 시키시고. 하십쇼. 자, 일단 우물 가야 되니까. 길치라서. 교유물 저장할 때 가려고요. 여전사장 갔다가 가야되나? 휴경지? 이후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긴데. 꾸물집을 들어갔다가. 여기서는? 근데 끝났지? 음. 여기서 못 나가나? 응, 안 되고. 안 올라가지구. 휴경지로 가야되네. 야, 갈 수 있는 것처럼 해놨어. 오, 뭐야. 오, 뜻밖의 파밍. 뜻밖의 파밍 개꿀다. 교회 가서 내려가야되네. 교회 가서 내려가서 휴경지로 간 다음에 휴경지에서 휴경지 옆에 있는 우물을 갑시다. 좋았어. 흠흠. 교회에 우물 먹고, 휴경지 우물 먹고, 그리고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우물은 생각을 해보자. 우물! 아직 여기 갈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우물을 찾아서 조사. 쫀더비. 도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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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르륵. 비어있는 목걸이? 왓. 비어있는 목걸이? 두 개 더 필요하네. 휴경지? 휴경지. 휴경지. 마 계세이야! 마 내가 배급이지? 내 새끼야! 다가 오지마 샘 오지마 샘 우물 몇 개 깠어? 두 개 깠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 뛰는 중 뛰는 중 우물 총 네 개? 오지마 이 계세이야 어어어 오지마 개세이야 총알 아꼈어 어어 야 두 발 몇 발 쓰는 거야 지금 알았어 안 쓸게 죽여 죽여 개새끼야 나이스 많이 안 썼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서 우물이 여기 있거든 우물이 바로 옆인데 아 막혀 있네 부서줘 아 이거 돼지? 어어 아 저글로 돌아가면 되겠다 아 돌아가면 되겠다 가는 길 찾았어? 어어 어 들어가서 창문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지 아 맞네 칼로 잡아 으잇 한대 더 한대 더 이잇 코톡바 미안해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안 죽어 끝까지 끝까지 칼로 때려 칼로 어 씨 공격한다 아 박쥐 공격 아 박쥐였구나 조준하고 어 죽어 아 틈너 아 근데 왜 돼지가 왜 더 센 거 같지 박쥐보다 잠시만 왜 이렇게 몰렸어 1보호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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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컨 한방 싸봐요 1보호퇴 1보호퇴 가 안되고 오우와 미안 흐흐 앗 또 왔어? 야야야 왜왜왜왜 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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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 말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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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너가 약간 극이 오네 공황이 공황이 오는 거다 아 공황장에 왔어 어 어 어 내가 봤을 때 박쥐는 대가리 한대 맞으면 끝나 박쥐 어 아 근데 왜 돼지가 죽지 얘는 칼로잡아 얘는 총알이 아깝다 그치 근데 안 죽어 왜 아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오케이 그렇지 도닥토닥 어 힘들었어 길 좋은 고기 먹고 어 어 어 어 정신없네 아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어? 어 어 어 손잡이 들어왔겠지? 방금 뭐 먹었어? 근데? 총알 같은 거 먹었나봐 별로 중요한 거 먹지 않았어 중요한 거 먹으면은 어 어 그런 소리가 나면서 어 뜨거든 어 아 약간 차라락 어 제가 오른쪽 마우스로 취소 눌러주면 돼 이제 네 오케이 갑시다 자 이제 여기 홈을 끝났고요 응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아 그거 저장하는 거 저장 지정 어 아 저장 한번 할까? 저장해도 괜찮지? 저장하고 와서 이제 저기 안턴데 한번 가보자 아 그걸로 열어야 되지? 열쇠 날개네 어 뭐야 어? 오오 루이자 먹거리 개꿀 개꿀딱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네 V 눌러 아 이쪽이네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뭐야 여기 개꿀딱이네? 개꿀딱 V 눌러보면 또 나오지? 오케이 다 털었어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네? 어 왜 이래? 왜 이래? 그냥 갈게 그 거기 가면 있어 어 그 두큰가 무큰가 왔네 어 어 뭐야 두큰 조각 오 나이스 약간 뒷발치 뒷발치다가 자꾸 뭐 먹네? 끝났고 돌아가면 될 듯 오 좋아 그렇게 그렇게 아 아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천천히 천천히 너 약간 고감도로 해? 어 나 아 나 게임 원래 저감도 800에 30? 그냥 중감도이지 나는 에이 페로진이 진짜 마우스 존나 돌려야 되나 그치 마우스패드 모자라지 이제 나가볼까? 휴경 뒤로 나가서 저기까지 마우스 가운데 누르고 어 교회까지 갔다가 저장하고 응 그러고 나서 루크한테 간 다음에 아까 날개 4개 달린 열쇠를 따고 뒤로에서 돌아가서 가봐봐 뛰어보자 어 뛰는 거 안 갔지? 뛰는 거 맞아 응 이런 거 넘어갈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교회 가서 저장하고 루크한테 갑시다 좋아요 지금 우물 3개 딴 거야? 네 마지막 하나는 남쪽에 있거든?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 여기 막혀 있잖아 아 여기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 이 우물 아 저 우물? 저 우물 갈 수 있어 내가 아까 갔다 왔잖아 오빠가 갈래?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갈게 이 우물 나 기억이 안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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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옆에서만 봐갖고 좀 빡셀 거야 오빠는 어떤 우물이라 기억이 안 나 잘했어 그래도 오케이 가자 여기서 지금 내 위치가 교회지? 교회에서 나와서 아이고 또 사람이가 98이게 하드 용량 초과? 무슨 소리야? 하드 용량 초과 됐다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코파리개 와 콧박이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약간 그 머릿속 용량 초과 이런 뜻이신가? 음 초콘이 먹을래? 응응 내 용량 초과 이걸로 휴가 안 나지 근데 가면서 하면 돼 응응 응응 응 집 두개도 나머지 다 털거에요 응 집 두개도 나머지 다 털거에요 제가 이 유물 못 털어서 그런거야? 응 여기 막혀있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저 그 핀셋 같은 그 열쇠는 그런가봐 그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고 열면 락픽? 열면 도움이 되는데 안 열어도 크게 뭐 그런거 없는 스토리 진행에 방해는 안되는 아 будь 어 으 우 으 으 씨 으 orts 으 음 여기 아니었고 길치 2명이라 아까 이렇게 넘어갔었나?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여기로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여기는 문을 열지 근데 저 집까진 내가 가봤거든? 아 치매는 아니에요 치매는 아닌데 길치일 뿐이에요 그냥 치매 끼가 좀 살짝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병신 아까 넘어가 놓고 지금도 못 가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응 나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내가 저기 밑에 집 가봤거든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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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가봤거든 거기서 못 나가 여기서 못 나가? 어 못 가더라 아닌가? 한번 가볼래? 맞아? 아 넌 안가시는데 어 미안 아닌가? 어 되네? 되잖아 어 쏘리? 어 됐다 이러면 가진다 끝났다 이러면 그럴까 여기서 이렇게 기어서 갔을까? 아 근데 반대로 가야돼 뒤돌아셔서 우물? 우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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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우물이 뭐야 반대야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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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물은 끝 우물 끝나서 이제 그거 하면 될 듯 4개 손잡이 아마 대가리일거야 그 인형 대가리일거야 락픽이네 락픽을 주네 여기 그냥 여기 열어버리지 뭐 응 열어버리 거기서 대가리 나올 수도 옆집인가? 옆집이다 어? 여기서 열쇠 나오는거 아니야? 응 깔끔하게 털려있으니까 기분은 좋네 응 파란색 변함 잠깐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악기장애는 우리가 못 만났으니까 악기장애는 우리가 못 만났으니까 악기장애는 우리가 못 만났으니까 어 여기 이렇게 안들어가졌어 안들어가졌어 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것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됐었어 어 다안돼 어 그러면 오케이 루크한테 가서 여기 따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는걸거야 아마 오오오오 좋다 응 다들 좋은아침입니다 어 좋은아침 굿모닝 거의 코친마당 음 어 근데 옷건 좀 피곤하겠다 그거 하창 컨텐츠 나오고 이것도 할라하면 응 괜찮아 나는 이거 할 이거 한다 하고 뭔가 아침까지 넘어서 더 늦게까지 할거 같아가지고 푹 잤었거든 도저히 여기로는 갈 수가 없어 그지? 응 뭐가 뭐가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응 네버 절대 여기로 넘어가야되는데 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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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돼 그 오빠말대로 응 새로운 문을 따고 거기서 응 그게 맞아 응 근데 아니 해봤어 이미 휴경지 위에 집 가죠 이미 이미 야무지게 해봤어 오케이 응 휴경지 위에 집이요? 아빠 아까 빨간 지붕에 있는 아저씨 뭐 찾아가다 했잖아 빨간 지붕? 휴경지? 휴경지 오른쪽에 다 갔는데요? 다 갔어 그냥 우린 루크한테 가면 돼 응 어 여기가 아니고 물고기 잡는 곳이야? 응? 응 뭐지? 여기는 다른 길 같고 오 휴경지 오 휴경지 하 하 하 오케이 휴경지 거문지 집이 있다고? 어?! 어? 어 맞네? 아 어 가자 이거 저거 가야지 그렇지 아 저걸 못 봤네 그 다 탄 집 얘기하는 줄 알았다 어 일단은 저기로 올라와야 돼 성당 게임이 좀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맞아 미니메 같은 거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 빨리 풀렸겠지 그치 그리고 약간 위에 방향까지 함께 여기 검은 집 말하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아 밀가루 포데에서 저거 부수면 안개맵이 되나 안개맵 어 뭐야 아니 옆에 있던 거야 옆에 있던 거야 파밍이 되네 몇 시부터 한 거야 아 처음 맵이다 저희 새벽 3시부터 시작했고 양무 지게 하면 좋아 서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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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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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거 있으면 해보고 싶어 응 해야 돼 오케이 윗집 어 아 아까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데 포데는 그냥 진짜 그런 용도네 무슨 용도지? 애들 안보이게 하는 거 약간의 역막탄 느낌인가? 끝 끝 끝 끝 편안하네 편안 어 깔끔 좀 끝내고 나니까 네 아 그래도 여러분들 훈수나 지적을 그렇게 크게 많이 안해줘갖고 너무 고맙네 자막 달아놓고 안달아놓고 차이가 크다니까 맞아맞아 진짜 이제 루크한테 간다 진짜 이제 루크한테 간다 진짜 루크한테 간다 진짜 루크한테 간다 혹시나 저장충이라 그러는데 아아 아 괜찮아 인사 안 죽어 안 죽어 죽을 일 없어요 아 안 죽어 하긴 근데 그것도 있어 지금 폰수 중에 제대로 된 게 거의 없긴 해 응 왜냐면 이제 나온 게임 나 혼자 하루도 안 됐지 않아? 맞아맞아 어 하루도 안 됐어 나 혼자 하루도 안 돼서 이제 더 쪘다 더 쪘다 더 쪘다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해 정답해 정답해 먼저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루크에 진짜 루크에 다 담아서 어디있지 어디있지 어딨어 아 토피에 있는 4개 하나 하나 다른 아래 하나 하나 한대여자 예자님? 마란드 미란드가 이 시장의 계절을 보좌하고 아랫몰드가 재미있게 그녀는 드미트리스코의 첫번째가 이들이 디미트코의 빛의 한 곳에 살고 있는 곳에 도미트코의 하늘 보나 베네비엔틀 빡세 보인다 곧 만나겠네 마지막이 왕망치 하이젠 베르크 제일 위험하다고 아 여기가? 근데 아까 그래보였잖아. 손을 이렇게 딱 염력 이용해가지구 아 맞아맞아 심각하고 влад이 내리기 인간의 상상을 띄워넘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다 저장 자동으로 됐어 방금 아 진짜? 응 아 저거 보물상자 있네 어디를 먼저 깰지 정해야 되는건가? 일단 embarrassment 루이자의 유품 먹었고 물레방압강의 무기 4개 플라스크부터 모아야 된다 진짜 낫나 찾고 가야겠다 왜 이렇게 하는거야? 왜? 우리 1st 클래스 고객센터에 관한 것이다 빨리 다시 돌아가자 그럼 루이자 아, 네. 제가 루이자 퀄리티의 재료들 크게 상승 아 그 생선 잡는 거 맞았네 생선 잡아야 되네 생선사를 그럼 잡고 가 잡고 생선이 진짜 많이 필요하네 아까 그 위에 생선 그 표시 있었잖아 가방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뚫어야 돼 팔 거 뭐가 좀? 이거는 아까 그 총 어 일단 저거 업그레이드 하지 말자 돈이 없다 우리 이 총 쓰면 돼 이 총이 훨씬 좋아? 어? 위력이 160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150 플러스 30이니까 180이지 아 이게 더 한방에 180 얘는 160 기본 위력이 펌프작권도 한 번 볼래? 이게 늘어난 거지? 어 얘는 720 얘는 700 데미지급이 나와있잖아 위력이 없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더 센 거지? 와 돈 많네 근데 목걸이 저거는 뭐 조합되는 거였는데 네 번째 있는 거 어 조합되는 건 안 팔아야지 응 그것만 팔면 됐듯 어 목각상 저거는 팔아줘대 이제 와 30,400원? 야무지네 부자됐다 고기 안 팔길 진짜 잘했다 진짜 진짜 잘했다 그걸 우리가 600원 먹어? 응 그런 사람도 아닌데 맞아 맞아 파이프 스루탄도 만들면은 좋은 거니까 제조법 배워놓지 뭐 응 좋고 현 오케이 가보자 일단 고기 잡으러 고기 잡어 내가 잡아줄까? 그래 너가 잡을래? 어 나 잡고 싶어 그래 너가 잡어 결제 심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 고기를 잡으러 고기는 반격을 안 하니까 좋아 그지? 응 어떻게 알았지? 응 그걸 그거야 바로 그거야 묘지 내려가서 올라가야겠다 새 권총 쓰라고요? 그게 뭐야? 아 새 권총 아 새로운 권총 쓰라고 아 새 권총 새 권총이 더 쎄 거라고요? 쎄 거 같긴 한데 일단 저격을 일단 잠시만 빼놓을게 아 탄은 같이 쓰네 아 아까울 것 같은데 아까운데 약간 아닌가? 나만 아까워? 반격하면 레전드 앉아 피누 앉아서 오 됐다 아 됐다 오 아 아 괜찮아 세이브 세이브 안되나? 괜찮아 그냥 해 아 컨트롤 이게 앉는 키가 컨트롤이라 오 좋아 아까우 싶겠네 아까우 싶겠네 아이씨 세이브 돌아가면 안돼? 아까운데 아까운데 아니 뭐 하난데 괜찮아 몇 개 남았지? 몇 개 남았지? 다 0개이네 두 개를 조합할 수 있긴 해 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야 세이브 포인트 돌아가자 이거 솔직히 에바다 ESC 솔직히 이거 ESC 눌러서 어 다시 시작 오케이 어 그래그래 솔직히 이거 하나 쓰는 거 개의 마야 이거 실수로 누른 건데 응 응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뒤지 뒤지 뒤 뒤 뒤 오케이 아 나 컨트롤 아 누르는 버튼보다 습관 좀 고쳐야돼 배그는 쉬잖아 배그는 쉬잖아 아니 근데 컨트롤이 그거야 숨 참는 거라 근데 고기 잡는데 숨을 왜 참아? 그 에임 안 흔들리거든 습관이야 그니까 습관이야 그냥 배그에 안전 체력하게 버렸네 습관성 자 이제 또 고기 잡는 법 알았다 음 야무지다 습관 어 일로 오겠지 그렇지 어 고기 잘 잡네 응 이제 그리고 아까 우리 오던 그 방향 쪽에서도 아까 그 고기가 있었는데 어 맞아 거기 굴 아니었나? 그것도 잡자 어허 그것도 잡아가지고 최대 체력 높나 올려서 해도 어때? 뺏가겠지? 이 새끼 좀 오랜 산놈 답다 살고 싶지 안돼 나의 저녁이 되어라 나 안 찍어 잘 잘했어 아 방금 찐텐나올뻔했대? 아냐 아냐 절대 찐텐나올뻔 뒤에서 정색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반대편 옆모습 못 내려가? 아 반대편? 여기? 아니다 아니다 반대편 아니야 아 아니야 그리고 아까 그 거기 있던 데가 어 이렇게 끝나 딱 그 나오네 어 어디지? 여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오던 길이 있긴 했는데 맞지? 어 우리가 어디서 왔었지? 오솔길 그쪽인 것 같은데? 어디서 왔지? 확대 축소 축소해봐봐 마우스 휠 아래로 아닌 것 같아 아 전맵이에요? 아 못 간대 다시는 못 간다 어? 뭐야? 잘 볼까? 내가 봤을 때는 세권 청소? 어 뭐야 전전해야돼 아 내가 백업이지? 엥교 나이스 흠흠 뭐야 뭐 떨군거야 돈밖에 안줘? 이제 돈주면 실망한다 이제 문 들으러 갈까? 뭐 조합하고 갈까? 조합이 안될거야 생선살 지금 4개밖에 없어 아까 전맵에서 생선 잡아갖고 왔었어야 됐네 근데 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았으니까 전맵에 우리 놓친 거 존나 많긴 해 근데 그렇네 그걸 놓친 거였네 고기만 할게 대충 응 몇 개가 더 필요한가? 그냥 없는? 제일 필요한 게 내가 봤을 때는 최대 체력 아닌가? 막기시 받는 피해 감수 이건 포도 별로 우리 잘 막지도 않아 약간 상승하는 건 되긴 해 안돼 우린 최대 상승을 해야 돼 최대 상승? 어 된다 이거 아 안되네 아 고기가 하나 부족해 생선살도 하나 부족하고 응 아냐 잠깐만 어 소직해서 생기라서 어 그러네 어 그냥 이거 이것도 하지 말까? 하지 말자 그냥 아꼈다가 응 하지 말고 어 이에서 씨 그만 두르면 안 되지? 습관성 어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그쪽으로 해서 아까 우리 저기 가기로 했었잖아 어 보물 잠깐만 보물들이 다 뜨는데 매배? 어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야되네 갈게 여기 여기 뚫는다? 어 뚫어 뚫어 가보자 어? 왜 안맞아? 날개가 4개 달린 태아의 문장이 있다 아 여기가 먼저인가 그러면? 거기가 먼저인가봐 아 아 갈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이제 보스 잡으러 가는 그런 느낌인데 아 이거네 다른 맵으로 옮겨지는거 보니까 이제 보스 잡으러 가야돼 아 잡고 다시 와야돼 맞네 여기가 시작선이네 거의 미지의 공감 살짝 쏠림 장전도 있나 장전 좀 해놓고 맵 보면서 가는거 맞아 뒤에 뭐가 있었던거 같은데 응? 뭐 아니지? 응 아니야 아니야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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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 흠흠흠흠흠 그 인형새끼 맵인가 무 연고자 연고자가 없는 흠흠흠 아 싫어 아 이런 분위기 너무 싫어 랩을 야무지게 털어 여기? 아니 V 눌러가면서 여긴 아닌거 같은데 아닌가? 걸어갔나간다고? 뒤에 또 길 하나 또 있었지 않았나? 없어 거기 뒤까지 끝까지 한번 가볼까? 어 가보자 왜냐면 이런데 괜히 뭐 또 숨겨놓고 한단 말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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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 막혔어 막아버렸어? 어 막혀버렸어 그래 흠흠흠흠흠흠흠 막혀버렸어 흠흠흠흠흠 근데 이거 없어보여 응 아니야 있을거야 흠흠흠흠 가보자 없길 바라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가봐 막 서지말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야 미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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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안 어 로즈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나봐. 어, 보물이다. 여기서 이제 사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냥 꿈을 안 줄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숨진하니까 비에비엔토 비에비엔토 인형이다, 인형. 아까 조그만 애 때 있잖아. 말랐던 애. 어, 맞네. 어, 맞네. 잡아야 보물을 딸 수 있고. 그런 느낌이야, 지금. 한바퀴 싹 돌아봐. 원형으로 돼 있잖아. 어, 거기 문 열어. 응. 조사라고 돼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 글귀 같은 거 없어? 추억을 받쳐라. 조사, 아이표. 조사, 아이표. 어, 어. 가족사진. 드디어 쓰네. 드디어 쓰네. 우편함이야?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벌벌. 들어가야 돼? 들어가기 전에 저장하는 곳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마지막까지 저장하긴 했어. 두컨대 저장했잖아. 응. 다시 와야 되니까. 응, 그치. 아마 여기 앞에서 다시 해줄 거야.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 하나 눌러야지. 그렇지. 로즈를 위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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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간에다. 오. 오. 그렇게 뭔데? 개무섭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 약간 그 섬 같은 느낌인데? 새로운 섬이 시작된 건가. 아, 안 돌려있네. 포커스가 안 흐르고? 오, 춥다. 왠지. 느낌이 왠지. 안 열릴 거? 베네비엔도 저택. 아, 인형의 그 인형 술타. 그렇지.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카밍 할 거 있나? 그렇지. 이런 거 좋아하지? 응. 내려가는 길이. 뭐야, 내려오는 길이 있네. 아. 뭔가 있을 거 같은데 뒤에? 끝까지 가봐. 어, 그래? 여기? 응, 여기 괜히 뚫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괜히 뚫어놨는데 그냥? 진짜 괜히 뚫어놨네. 난 이거 처음 보네. 원래 보통 저렇게 안 돼 있거든. 오빠, 약간 우리가 약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어? 칠이다. 왼쪽부터 슬슬 돌면서 찾아봐. 응. 왼쪽 방부터. 어, 붉음? 이상한 거 깔리기 시작했어요. 문 갑자기 열렸죠? 없네. 어, 갑자기 왔어. 오른쪽 방은. 가야지. 응. 아. 아, 똑똑똑똑 소리 짓나? 어. 어. 어, 똑똑똑똑 소리 짓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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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쫙 튀으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 어. 아까랑 다르게. 잠겼어. 아까랑 다르게 뭐. 좀 깨는 게 없네. 응. 보이 눌러보면 나오지. 뭐가 안 깬 게 있어, 지금? 어. 아니네. 올라가야 될 듯? 아, 인형이다. 사진 자세히 봐봐. 사진? 남자는 누구야? 그러게. 아줌마 같기도 하고. 어, 바른 속에 됐다, 갑자기. 그냥 스토리인가 봐, 아직까지. 파밍하는 게 딱히 없는데. 여긴 그래도 좀 좁아서 좋네. 다행이다. 그 방에 있을 거 같아. 드디어 오는 거. 두두 등장. 아무것도 없지. 뭐 이렇게 없어? V. 없네? 뭔 표시가 하나 있는데, 저기? 어디? 아, 저기. 폰트구나? V 눌렀을 때. 폰트 그지? 폰트. 폰트네. 뭐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들 안심시켜놓고? 혼낼? 어? 깜짝 놀래키려는 그런. 실타래를 따라가 봐. 실타래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따라가서. 여기, 여기. 여기 식탁 위에서 뭘 하는 거 아닐까? 문 하나 또 있네. 어?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빨간색 됐다. 그러네. 아, 이게 그냥 하나씩 내가 내보고 그러네. 헉! 아이고, 우리 수트님. 굿모닝. 수트님 알지? 아아, 완전 알지. 이번에 그. 수트님 이 친구 뚜밥이라는 친구예요. 수트님. 배급 BJ이고, 스물다섯 살이고. 대구에서 같이 이거 편안, 게임 편안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나중에 뚜밥님 방 한번 들러서. 야무지게 한번. 아. 아유. 팬과에 한번 야무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커트 오빠가. 어우. 20만원 챙겨주기 위해서. 아이고. 여기서도 챙겨주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빠 딱 20만원 챙겨준다 하시니까. 응. 딱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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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컵인가. 그. 롤에. 이번에. 후원하신다고. 그거 들었어. 일단은 여기서 문양이 더 있는 듯. 가보자. 여기 안 열렸잖아. 아직 안 열리네. 위로 올라가야 되나? 어? 2층은 없다. 맞지? 1층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보겠을까. 뭔가 발소리는 뭐 되지? 거실은 아니고. 현관홀에서 뭔가. 내가 뭘 못 먹었는데. 바닥도 봐보고 천장도 봐보고 여러가지 사물을 좀 봐봐봐 사물, 사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접시가 굉장히 많고 권총으로 한 개씩 다 써볼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까비 뭘까요? 여기서 반성 저거를 접시 깨봐 안 돼 안 깨지네 접시를 왜 쏘고 싶지 나는? 한 발만 한 발만 안 돼 어차피 안 깨져? 한 발만 알았어 안 썼게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여긴 안 열리잖아 오른쪽 문은 아니네 거기 왼쪽 방 가봐봐 여기? 어 여기는 막혀 있던데 아예 뭐가 없어? 아니 들어갈 수가 없어 아예 갈 수가 없네 그러면 현관 홀에서 식물이 다 죽어있네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실타리가 있는데 이거 의새 소리 뭐지? 사슴? 걸리는 거 봤는데 아까 상호작용이 있으면 상호작용이 있으면 여기다 뭘 걷는 걸긴 할 텐데 아닐 것 같고 응 시계 유리는 안 부개져? 아예? 응 딴 데가 많네 오케이 아니네 그러면 응 음 여기서 뭔가가 내가 놓쳤는데 거실은 다 뚫었어요 이거 파란색 돼있는 건 끝난 건데 현관이 뭔가 없다는 건데 현관이 뭔가 내가 못 맞은 거 실타를 자를 순 없지 호잇 아냐아냐아냐 여기서 뭐가 뭔지 있을까 뭔가 2층 느낌이기도 한데 그러면 거실 안쪽 문도 있는데요 안 들어가지는 여기 안 들어가죠 가던 데가 어 여기는 오지 말고 해 여기는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 여기는 의미가 없어 의미 없어 분명 여기서 뭔가가 있는데 여기 안에 뭔가 있는데 왔던 길을 돌아보자 바람 소리 들려고 이거 문 열리는 소리 여기 말고 더 안쪽? 가운데 문이야? 이거 안 들어가지는데 아니 이건 거실 문이잖아 얘들아 여기는 다 클리어했다니까 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잖아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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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우리 6시에 끝날 것 같아요... 기차 예약ória 할 수는 잘uit다. 브이아라지 오. 거기 열어봐 봐. 밖에서 열리지 않을까? 안 되네... 이건 그냥... 망한물이네. 벽지가 다 헤졌네 벽지가 다 헤졌네 내려가기? 아 현관으로 빨간색 불편 6시까지 조사 차단기? 그쵸? 노래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네 조사 산악신물의 신물연기 개소리 조사 화이트보드 왜 이렇게 효과거려? 체력거지야 어? 어? 덜 틀었어? 1,2,3,4,5 덜 틀었다? 저거 뭐 추경기 뭐 이런걸 틀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거? 아 아니네 이 집이 아니네 여기서 그거네? 덜 끝난거네 이 맵은 뭐지? 이 맵은 뭐지? 왜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지? 그치? 이건 제끼일까? 이것도? 어? 끝까지 안가봐? 이거, 이거 여기 빨간색 제끼일까? 아 여기? 여기는 이제 뭔가를 가져와가지고 차단기를 여는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와서 해야되는거 같아 네 이 안에서 찾는거보다 뭔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하는거 같아 오케이 오른쪽만 잠겨있고 사진 목병 사진 뭐야 이제 슬슬 보스전이 보이네 너 근데 이거 경험 안하고 다져야돼 오빠 어? 바꿔? 알았어 전투 내가 할게 오빠 슬리퍼 밑에 있다 어 땡큐 총을 아예 없애버렸네 일단 저장, 아 저장할 수 있게 아아 우리 슈트님 계속 고맙습니다 아 슈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너 지금 바로 숨어버린 아 뭐야 아 슈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트님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와 귀엽죠 슈트님 미쳤다 너무 고마워요 슈트님 슈트님 따랑합니다 와 대박이다 슈트 오빠 아 와 코트 오빠 미쳤네 야무지네 오빠한테 얘기 안 해야겠다 저번달에 몇개받았는지 아이고 슈트님께서 5천개를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팬가입하러 나중에 또 오신대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슈트님 너무 고마워요 와 대박이다 아니 코트 오빠 얘기하려다가 슈트님 입에 붙어가지고 와 대박이다 아 슈트님 너무 고맙네 와 너무 많은데 막 춤이라도 오빠 갈게 되는 거 아니야? 슈트님은 어 자기 좋아하는 사람도 착취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아 그냥 어 진짜 팬심으로 음 음 자 이제 우리 이거 한번 잘 풀어봅시다 자 일단 까마귀 까마귀 날개 핀 거 이건 까마귀가 오른쪽 보고 있는 거 여기서 뭔가를 또 해야 될 거 같아 어 힌트 없나? 일단은 오 눈 하나 두개 세개 와 잠깐만 이거는 힌트 눈 세개 눈 하나 눈 감긴 거 이거 힌트 있지 않을까 오빠? 이런 거 보통 힌트 있잖아 어 잠깐만 밥이 이거를 응 밥 밥 같은 게 힌트가 있잖아 아이템을 넣는 게 없으니까 뭔가를 끼워 넣어야만 하는 거고 여기서 끼워 넣지 않고 뭔가 아 오빠 오빠 머리 위에 아 마네킹이구나 응 아 가면 같은 건 줄 어 아 이것도 숫자고 어 좋아 퍼즐 한번 잘 풀어봅시다 응 잘 찾아 봅시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찾아갖고 푸는 게 너무 좋은 어 어 여기다 뽑아 어 응? 수삼수삼 잠깐만 오케이 에스 오 열쇠 아까 저기 여기 음료사 덮고 오른쪽 오른쪽 어깨 어머 자를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무언가 톱 톱이 필요하단 얘기네 눈 보자 아 아까 눈 쑤셔놓으면 돼 어 어 어 어 눈 돌리는 거 맞아? 아 새가 펼치고 있는 거네 그러면 답은 어 반대쪽으로는 더 못 돌려? 어 어 그러면 이게 끝이네 이 새 뭐야? 어 펼치고 있는 거 펼치고 있는 거 응 왼쪽 눈 왼쪽 눈 어 잠깐만 넘어가고 어 사진도 있다 뭐야 이거 여자가 죽은 어 어 이거 저기 내 와이프잖아 어 와이프 사진이다 죽은 사람 사진이 지금? 미아를 본떠 만든 인형이다 입술도 아까 할 수 있었어 입술 아 아 아 아 벌려 사진 꺼내기 위해서는 집게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비용신 그냥 손 넣고 그냥 뽑으면 될 텐데 그래 아니 그리고 이거 뭐 자를 수 있는데 게임이 참 그래 보면은 그치? 어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거의 다리 볼게요 다리도 있네 음 어 여기 열 샛 대역 대역 골반 아 손목 어 반지? 약간 호르네 지금 약간 확실히 아 아 이 칼이 있어야 저 분배를 자를 텐데 응 반대쪽 그 골반이랑 다리는? 응 다 해봐야지 응 오른쪽 눈은 안 돼 했어요 응 오 다 뽑는다 다 뽑는다 다 뽑는다 다 뽑는다 오 잔인해 어 눈 3개 눈 감겨있는 거 눈 3개 눈 3개 감겨있는 거 어 눈 3개 감겨있는 거 어 맞아 응 그러면 일단 웬만한 지금 마네킹 단서들은 다 얻었거든 응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칼 같은 걸 먹어야 돼 아 일단 구경하고 그리고 저거 우리 까먹기 전에 해놓을까? 뭐? 까마귀에 날개 펼치고 이거? 어 지금 하러 가고 있어 잠깐 그 전에 너무 전에 뭐 템 다 뺏겼네 뭐야? 템 다 뺏겼네 아니야 안 돼 있어 이거야 이거야 내가 알기론 이거였던 거 같은데 이거라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 방향이 약간 헷갈려 어 저거는 뭔가 동그란 걸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어 가슴 파괴 있을 것 같다 일단 이게 맞지? 어 칼 칼 열쇠로 열 수 있는 방이 하나 또 있었으니까 어 나이스 나이스 잘 찾아보자 여기서 나머지 단서들을 찾아보자 칼칼칼칼 여기 수압 좀 해 반지가 피가 묻었으니까 피를 닦아보자 어 대박 이 생각을 한다고? 여기서? 가능해 이게? 이게 가능한 거야? 어 그럼 반지 살펴봐 거기 숫자 있을 듯 어 그것도 괜찮네 잠깐만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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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런 퍼즐 요소가 너무 좋아 뭔가 풀고 나면 내가 되게 똑똑하게 느껴지거든 오 인정 방탈출 이런 거 잘 알았더니 여기 지금 다 털었다는 얘기야 파란색 됐어? 어 파란색 됐는데 그러면 반지 반지 볼 오 05 052911 오케이 052911 열었는데? 검이 있는 거야 0 0 5 아 까먹었어 2911인데 052911 2911 맞나? 아 맞네 이럴 때 시청자 찬스 쓰는 거지 2 9 2 9 9 1 1 나이스 오 어 아까 왔던 길인데? 음 음 음 음 음 여기서 박카스 젤리 찾았어 음 태엽이 혹시 그 노래 듣는.. 아 넘어갔나? 음 음 저 방 안에서 뭔가 또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어 여기 약간 안 열렸는데? 여기 안 열렸고 여기 열렸어 잠깐만 지금 열렸고 음 음 까지 어 태엽? 아 안되네 그게 없잖아 상호작용이 없네 응 뭔가 있긴 있다는 건데 습관에서 뭔가를 잘 살펴봅시다 뭐 오르골 안되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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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어 아 이거네 이런가? 어 아니네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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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볼래? 어 된다 아 아깐 안 됐는데 이제 되네 아깐 안 됐어요 근데 아까 살짝 천천히 하면 되지 나 채팅창 아예 안 보고 있어 아 진짜? 응 난 뭔가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없어서 뭐야 이거 뭔가 실린도 실린도 뭘 해야 되는 거야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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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앙으로 간다 어 오케이 오빠 방송 전하고 내 쓰자 음 음 뭐지 이거?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얘가 아까 여기 있었거든 응 순서를 바꾸는 거야?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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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돌아갔으니까 잠깐만 이거는 하나씩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응 응 응 금감 모양 금감 모양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응 그러면 응 이게 맞네 이 모양이 맞아 이게? 일로? 이게 일로? 왜 제 끝에 거 두 개가 제일 앞에 두 번째로 와야 될 것이지? 응 이들 한번? 응 세요 안되면 끝에 거 두 개를 제일 앞으로 두 개 빼봐 응 끝에 거 두 개를 제일 앞에 두 쪽으로 빼봐 응 왜냐면 그 맨 처음에 안 교체되는 거 끝에 거를 끝에 거를 어디로? 끝 제일 네 번째 있는 걸 첫 번째로 바꿔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첫 번째로 이렇게? 아니 첫 번째로 여기? 어 아니지 그니까 네 번째 거 그러니까 여기 1,2,3,4,5로 하자 오른쪽부터 두 번째 거를 2번을 어 거기로 5번 어 그리고 1번을 1번을 4번 어 이렇게? 아니요 오케이 해볼까?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안 맞아 아! 아! 어! 됐다 아 맞아 이거? 아 있네 아니 오빠 1번의 거 응 4번으로 보내봐 1번 4번으로? 1번 4번 어? 어 더 자연스러워 어? 자연스러워 어 자연스러워 됐다 됐다 이건 맞는 듯? 됐어 나이스 아 뚜바비가 또 한 건 했네 아니야 아니야 아휴 됐다 됐다 이야 캠셋으로 아까 그 인형 찾으면 되겠다 어 입 안에 있는 거 어 어 근데 이거 이 미션 되게 괜찮은 재밌는데? 그러게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아주 꿀잼이네 그러게 꿀잼이다 아까 숫자 맞추는 거랑 응 응 응 아 근데 마네킹 쪽으로 가자 응 핀셋으로 주둥아리 열고 뽑아내고 어머 오빠 뭐지? 임신한 여자잖아 어 이거 깜짝이야 알고 보니까 주디 열고 아내가 임신 상태에서 실험 당한 거 아니야? 필름 필름 에단이 나잖아 어? 잠깐만 에단이 한번 알았으니까 니아가 나한테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었네 응 딸이 내 딸 아닌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아 이건 했잖아 응 그럼 영사기 바로 돌리러 가자 영사기 돌리러 가는 곳에 또 뭔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겠지 응 영사기 돌렸던 곳이 아 이건 아니고 어 엄마 어 깜짝이야 로즈야 그냥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네 그렇지 아니 남이가 임신 중에 그 실험 당한 거 아니야? 어 그랬을 수도요? 로즈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친구 우리 가족 그 아이는 그 아이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 어 어 그니까 내 딸 로즈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그 애가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 우리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 할머니가 주신 결혼 축하 선물 에단이 준 영원한 사랑의 증표 음 일단 필름 넣자 아 필름이 세 번째 꺼네 그치 얘가 안정 저기였으니까 아 힌트 1번 1점 로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 로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 1번 로즈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이거지 인형이겠지 아 맞추는 거구나 이거 그렇지 그리고 똑똑하다 그 아이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 그 아이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 아까 초반에 낳았었던 아 빌리지 빌리지 그렇지 빌리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무엇 로즈 안 붙어도 돼 할머니가 준 소중한 선물 선물 그리고 에단이 준 영원한 사랑의 증표 반지 오케이 됐어 다 꼽았어 가나요? 연결할 재생 됐어 헉 야 원코 원코 깔끔은 깔끔은 진짜 깔끔했어 아 야무셨어 야무셨어 오빠 방탈출 이런 거 좋아할 거 같아 해봤어? 해봤는데 어 재능 없던데 아 그건 재능 없었어? 어 이건 되게 쉽게 쉽게 뭔가 단서를 주잖아 어 이거는 방탈출 난이도 중에 아주 하급이야 아닌데 방탈출 딱 이렇지 않나 가봤어? 응 나도 한 두 번 가봤는데 어 그렇게 막 재밌는지는 모르겠더라 근데 약간 분위기는 존나 무서운 그런 분위기가 재밌드만 맞지 공포 느낌 맞지 맞지 신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진짜 무서운 공포 그거 있대 그건 진짜 막 정신병 걸리실 정도로 빡세대 아 응 아까 그거 산악신물의 신문 오씨 우와 에나벨 영화 봤어? 아 봤지 오 이런 인형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진짜? 흐영 인형들이잖아 어 가위 오케이 아까 가슴 자르면 되겠다 좋다 어 이것도 되네 손가락 아직도 없어 안 받아? 그냥 있길래 상호작용 있길래 한번 해본거야 어 갑자기 괜찮은데 모시모시 아 아 아 아 딸이 내 딸 아니야 지금 어 맞네 음 로즈랑 로즈랑 너를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 음 여자가 보통 이제 부부 사이에서 정말 당신에게 숨길 생각은 없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내가 봤을 잠깐만 이거 뭔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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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넣는 거 이따가 끼워넣는 거 이따가 끼워넣는 거야 이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미아가 전 시리즈에서 그거였다며 응 와이프 구하려고 구해를 했다며 이미 그게 주사 같은 걸 맞았나보지 로즈가 사람이 아닌 거야 일단 조사해볼까 어머 그냥 놀래키는 장치 안 놀랬구나 1분 뭐야 아까 그거 어 이제 입이랑 눈하고 아 입이랑 가슴하고 가슴하면 돼 오케이 2분 했어 아 했다 맞다 이걸 자르면 그게 나오겠지 문 열 수 있는 아 그거 나오네 딱 나오네 모양이 딱 가슴 모양이잖아 오케이 황동메달 손도는다 죽은 사람을 본떠가지고 응 그냥 만들어서 오 정말 슬펴보여 아까 문으로 가서 아니야 여기서 다른 문이었어 으흠 여기서 위쪽 문이었어 다 했네 응 황동메달 딱 됐다 열릴 듯 음 열렸고 오오 오오 약간 좀 분위기가 스산하네 고 튀어나올 것 같긴 해 근데 뭣 아직 칼도 없는데 뭐 응 오 내려갈 수 있는 오물 벌보 Dave 계속 계식하게 하고 밑에 못 봐 못 봐 못 봐 그냥 내려가야 돼 보물으로 들어왔네 차 단계였다 거기 됐어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나갈 때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아 뭔가 확 튀어나온다 아닌가? 여기 여기 포개졌네 아 미쳐버릴 것 같아 분위기 지린다 분위기 지리네 엄마 아 그냥 오 홀리쇼 이따 저장 일단 저장 저장 해주고 아우 괜찮을까? 괜찮을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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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서른다섯 척 먹었는데도 누가 놀라거나 뭔가 무슨 일이 있어 엄마부터 해친가? 어쩔 수 없어 인간의 본능이야 저장 자 차단기 열쇠 열러가자 오이구 창자인데 이건? 창자가 아니라 그거 같은 탯줄? 아 그치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는 거는 탯줄이잖아 아 그거를 약간 형성아있났네 그렇지 엄마 와 X가이 생겼네 탯줄을 머금면서 오니?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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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싸우는건 아닌데 오잖아 오잖아 근데 왜 오지? 뭔가를 하겠지? 안에 들어가고 싶어? 응 엄마! 어 애기 목소리를 내니까 더 싫어 느리다 근데 차단기 빨리 올려버리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 아니야? 아니네?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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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돌리는거 맞네 버튼 눌러야돼 버튼 눌러야돼 어 애기 상자 아 애기 약간 그 들어가는거 눌러야돼 눌러야돼 아니야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한번 또 따돌려가지고 그 문 있었잖아 하나 응응응 어이 조용해졌다 응 끝났나? 여기 여기 와 오빠 기억력 뜬다 나 약간 가물도 한번 왔는데 이제 와 이걸 기억하네 맞죠? 나만 그런거 아니지? 아니야 신자분들 이런건 기본으로 알고 있지 신자들은 왜냐면 제삼자 입장이랑 진짜 하는 입장이랑 존나 다르긴 해 우리 지금 기억 퓨즈 퓨즈 권전지 퓨즈 나가기 안했네 응 어 이불? 어? 개 더럽고야 우리 집 같다 이거는 귀신이 앉을 때 숨으라고 놔둔 거네 음 나중에 여기 도망가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응 나가자 봐봐 오잖아 왔네 아 차단기 아까 거기 single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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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천천 오호을 그냥 가면 안돼? 아 왜 이걸 보고 있어요 아니 와야지 오는 거 봐야지 안 그러면 또 딴 데 가버리면 안돼잖아 진짜 amento 10 어 어? 와! 누워! 누워! 내려, 기어들어가! 그래! 그렇지. 이랬는데 갑자기? 냥냥? 냥냥? 벌써. 던다 던다 던다. 까매. 자 지금. 자 지금 어?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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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단계 쪽으로 가자 퓨즈가 거기다 놓는 건가? 응 그래야 나갈 수 있어 오케이 그래도 길이 좀 단순하다 퓨즈 바라놔주고 이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에바지 씨발 왜 이렇게 빨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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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듯 잘 봐야 된다 왼쪽으로 오나? 왼쪽으로 온다 확 올 거야 글을 꺾어 가자 나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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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열려라 참게 빨리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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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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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빨리 끝냈어 이번엔 또 잘 나왔다 또 이번에 ż demain 잘 빠져나왔다 아ох 좋은데다 군두들이 자, 인형을 하나 찾아냐라 인형을 하나 찾아냐라 무기, 무기 없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맛있겠지? 와우 찾으라 이거네 진짜 자기를 찾아라 이거네 요새 잘라 해봅시다 요새